아 어 나이스 전멸 쏘네라 너 먹이고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잡았는데? 어 원래 땅팅 하고 잡는건데 허허허 결국 잡았다 잡으면 해프닝이야 허허 음 거길 안돌아갈거야? 오케이 여기까지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 사람 뭐해? 아니 이정도면은 진짜 하기 싫은사람 억지로 그 갈려를 시킨거같애 оч 오허허허허허허헠 ji 허허허허허허허헠 거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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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?? 흐허허허허하 archae 제압되었습니다 나도 어차피 쩔에 가면 할 거 없어 나이스 커트 떠나지 드레이븐아 넌 딜 못해 딜 해봐 잠깐만 우리팀 죽었어? 나이스 show 맞추지 않은데? 죽으면 자꾸 나 어차피 안 죽어 아우 귀엽다 너네 못 이겨 썰에 쳐 이 게임을 어떻게 이길라고 나이스 캐리 저거 뭐지? 2설만 나섰은가 설마 우리 서스형 죽어야겠지? 와 저게 안죽어? 아깝다 잡냐? 나이스 오 이거는 선 넘었는데? 역주행 개꿀맛 선제공격으로 돈 엄청 짭짤하게 번거 같은데 얼마 벌었냐? 와 육불인지 230원? 와 하 씨 미쳤다 여기까지인데? 와 그거 하나 보네 스위치까지 어허 이 사람들 보소 왜 이렇게 많이 오는겨? 하하하하 마부새끼 어허 잡았다 이제 안 돼 나이스야 너 내 1팀 기기라고 contract 어허 아 아 흑 이 뺨 종 만약에 실패 상 음 우 어 이팔 썩는다 선제공격 헥카린 어디 있을텐데 딱 딱 여기 아 매팩이 아닙니다 이거 나도 소름 돋았어 방금 어디갔대? 엄지는 못 먹어야겠지? 와 까비 난 몰라 난 미친 짓 할거야 딱딱 라인 다 태웠다 게이더 새끼가 요즘 시국에 아지르를 뽑아 어 정복자 키는 어쩔건데 살려줘 괜찮아 이럴 줄 알고 첼 아끼고 왔어 아까 아 나 스킬이 없어 뭔데 이거 적었다 적었다 잡은거 같은데 나이스 아으 아파라 아 개굴 피읍해 피읍해 피읍 피읍 나이스 야 너도 죽어야겠지 주인 없는 서포터는 그냥 어 존재 가치가 없어 뭐야 써렸나왔네 캘리 아 이게 미드 투타의 힘인가 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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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